플라로이드 랩 사용을 위해서는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랩 본체랑 필름이랑 그리고 휴대폰까지 같이 필요합니다. 휴대폰에 폴라로이드 오리지널스라는 어플이 필요해요. 어플은 앱스토어나 안드로이드에 각자 폴라로이드 오리지널스 검색하면 이렇게 생긴 어플을 다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랩 버튼을 통해서 휴대폰에 있는 사진을 랩 출력뒤로 똑같이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랩은 먼저 옆에 있는 측면에 전원 버튼을 키면 이거 알아서 올라갑니다. 머리가. 이제 랩 덮개를 열고 그 다음에 뒤에 배터리 상태를 확인해 주고요. 그래서 잠깐 이제 롤러 클리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카메라들과 달리 옆에 별도의 버튼이 없이 그냥 요 앞에 하부를 잡아당기면은 손쉽게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알콜솜이나 젖은 천을 이용해서 롤러를 닦아주고 마른 천 아니면은 자연건조와 같은 방식으로 롤러를 다 정리해 준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라에서 똑같이 필름 삽입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필름을 꺼내 가지고 내부 구조는 카메라랑 똑같아요. 필름을 삽입하는 구조는 끝까지 넣어서 덜 소리가 나거나 여기가 좀 헐렁해지면은 끝까지 정상적으로 잘 필름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닫으면 똑같이 카메라처럼 위에 커버가 나오겠죠. 그러면 요 앞에 지금 8개 구 안에 좀 다 전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8장 다 뽑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이제 어플을 연동해서 휴대폰 안에 있는 사진을 플로이드로 랩으로 뽑아주는 과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랩을 키면은 자동적으로 여기 자동적으로 재생되는 동영상 안에서 어떤 방식인지는 쉽게 보여주고 있어서 아마 누구든 보시면 이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 하단에 있는 원스트 플러스 랩, AR 뷰어, 스캐너 여러가지 기능인데 이 중에서 저희는 랩으로 들어가 주십니다. 그럼 바로 이렇게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뜨는데 먼저 여기 위에 있는 버튼들 좀 설명드리면은 이거는 여기 위에 컬러 필름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사용하시는 필름에 따라서 여기서 자기가 사용하는 맞는 필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아까 전에 600 필름을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컬러 필름을 선택해 주시고요. 옆에 있는 이 버튼은 뭐냐면은 노출이랑 색감을 세팅해 주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이제 그런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노출 값을 설정해 주거나 색감을 이제 좀 더 뚜렷하게 보여줄 수 있도록 색감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세팅은 0이랑 50의 기준점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앞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면은 자기 이제 휴대폰에 갤러리 화면이 뜨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사진을 선택해서 넘어가면은 일부 잘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폴라리드 사진 필름 사이즈에 맞춰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이든 아니면 이제 인터넷에서 가져온 사진이든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약간 미세하지만 사진을 살짝 확대해 주면은 이 상태에서 조금씩이나마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대를 해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아까는 안 나왔던 밑부분까지도 같이 나오죠. 우리가 중요한 거는 고양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넘어가면은 그래도 고양이 모습은 다 나오겠죠. 자 이 상태에서 화석이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이제 안내 문구가 잠깐 나오고요. 자 이렇게 지금 검정색 원 두개가 나와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요 랩 부분에 있는 요 센서인데요. 이 원 두개가 맞닥뜨리면은 이 센서와 반응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셔터 버튼을 누르면은 요 랩 안에 있는 이 렌즈가 휴대폰 화면을 찍어주면서 그대로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폴라리 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휴대폰 사진을 요 원에 맞춰서 너무 꽉 맞출 필요는 없고 간단하게 맞추면은 이렇게 이게 불빛이 번쩍이다가 지금 멈췄죠. 이게 이제 얘가 인식을 했다는 뜻이에요. 얘가 인식을 못하면은 계속 껌뻑입니다. 그럴 때는 이제 휴대폰을 다시 들어서 맞게 놔주시면 돼요. 보통 그냥 이 원에 맞춰서 그냥 편하게 놔주면 되는데 잠시만요. 이게 한번 들어 올리면은 꼭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뒤로 가주셔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다시 이 화면에서 올려 놓으실 때 요 원 부분에 맞춰서 대략적으로 원 부분을 맞춰서 얼추 맞춰서 올려 놓으시면은 얘가 어느 정도 이제 다 인식을 합니다. 이 센서 범위가 넓어서 이 상태에서 이제 셔터 버튼을 누르면은 휴대폰 사진이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나옵니다. 어차피 필름은 어차피 같은 필름으로 찍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롤러가 유저를 미뤄서 사진을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떤 휴대폰 사진이든 플로이드 느낌으로 빈티지하게 사진이 나옵니다. 이제 플로이드 기능 중 하나인 콜라주 기능을 먼저 설명 드릴 건데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 랩 버튼을 누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지금 싱글, 더블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죠.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렇게 필름을 여러 장으로 나눠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외국에서는 지금 이 콜라주 기능을 허용해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드는 작가 분들도 계세요. 똑같이 사진 한 장을 선택하면은 이 싱글은 선택한 사진 한 장을 필름 한 장에 그대로 담아내는 건데 이거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더블이나 트리플을 설정을 하면은 의자분께서 고려인 사진을 이렇게 필름 여러 장으로 나눠서 출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이 필름 하나에 이렇게 필름 한 장에 이렇게 선이 나눠지는 거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은 계신데 그건 아니고 이건 예시 사진은 그냥 필름 4장이 나왔고 그걸 겹쳐놨을 때 이렇게 나온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내장해서 한번 뽑아 볼게요. 첫 번째랑 똑같이 지금 다음 메뉴로 넘어가면은 그대로 원래 이제 센서 부분 화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사진을 먼저 출력할 거냐 이 화면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첫 장부터 시작을 해야 되니까 지금 1번부터 선택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하니까 이렇게 센서 부분 화면이 나왔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휴대폰을 올려서 펌프기나 버튼이 멈추면은 그때 출력 버튼을 누르면은 아까 4분화 사진 중에 첫 번째 1번 두 분이 나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화면이 자동적으로 선택되어 있죠. 여기서 그대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어서 사진을 출력해 주면 됩니다. 2번 사진까지 나왔고 역시 3번 사진까지 이렇게 선택이 다 자동적으로 되어있죠. 플라지 기능이 최대 9장까지 사진을 나눠서 분할해서 이제 현상을 할 수가 있는데 더 큰 사이즈를 나눠서 출력을 하고 싶을 때는 이용자 분께서 다른 이제 프로세스를 통해서 사진을 다체적으로 분할한 다음에 그 분할된 사진을 가지고 이 랩을 통해서 9장으로 나누셔서 촬영을 하시면은 더 큰 사이즈의 더 큰 사이즈의 콜라지오 사진을 만들 수가 있겠죠. 지금은 이제 4장이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체크 버튼을 누르면은 다시 처음 초기 화면에 넘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15분 뒤에 콜라지오 사진을 확인하면 됩니다. 간혹 이제 9장을 선택하면은 저희 필름 한 팩에 사진이 필름 8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8장까지 출력한 다음에 그 상태에서 그냥 필름만 이렇게 교체해 준 다음에 이어서 하시면은 문제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AR 뷰어 기능을 설명해드릴 건데요. AR 뷰어 기능은 이 플라리드 필름 안에다가 그 연관된 동영상이나 아니면 뭐 다른 동영상을 살펴볼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기능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이미 출력된 셈을 갖고 왔는데 여기에 이 사진 안에 지금 동영상이 심어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 어플의 AR 뷰어 기능을 통해서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AR 뷰어를 키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죠. 이 상태에서 이 출력된 사진을 올려놓으면은 동영상이 재생이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진을 출력하실 때 조금 더 재밌게 이 랩을 사용하시려면은 뭐 당시 현장에 생생한 분위기를 동영상으로 담아서 그대로 필름 안에 넣어놓을 수가 있어요. 이 AR 동영상을 신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처음에 매뉴얼면에서 랩으로 들어가서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이 밑에 필름 프레임이랑 플러스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르면은 크리에이트랑 뷰 버튼이 나옵니다. 이 뷰 버튼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AR 기능을 볼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크리에이트로 들어가면은 프리베이트랑 퍼블릭 두 가지 기능이 나오는데 퍼블릭은 이 어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플을 통해서 이 필름을 스캔해서 그 안에 있는 동영상까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위에 있는 거는 이 어플에 고유 시리얼 번호가 찍혀서 나오는데 이 사진을 만들어낸 휴대폰으로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여주기 쉽지 않고 나만 보고 싶은 동영상을 심고 싶다면은 이 첫 번째 걸로 선택을 해서 동영상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동영상까지 설정을 하면은 지금 밑에 하단에 아까 그 무늬에서 지금 필름 프레임 모양을 봤겠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일반적으로 출력하는 것처럼 필름을 출력하면은 동영상이 심어진 필름이 출력이 됩니다. 이제 Sequoia 크로스 크로스 감사합니다.